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라이크 스포 저는 오늘 레오 균님과 함께 1대1을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랩처럼 윈틀할 때 말 좀 하지 말라고 좀 알겠어 왜 윈틀할 때 형 맨날 인정할 때마다 아니에요 이 소리네요 진짜 진짜 깜짝이야 1대1 진짜 1대1 야 운동 확실히 안카디 했을걸 왜 어때 또 나도 쟤라오라 왜 천 어쩔 넌 왜 안 보이지 왜냐면 난 가운데 있거든 안 보인다 나한테 아까 꼬질이가 돼야 손질로 그러니까 저렇게 저렇게 지금 또 물어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애가 친절하다가 어저께 보느냐 했더니 병원가서 봤더니 젤자리 때 지는게 아프리 싸우자 어떻게 한카디 했을가 평타로 나한테 질 수가 있어 아 이런 진짜 야 저기 앉아 왜 저게 비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제 이번엔 밑으로 간다 난 골을 넣겠다 안된다 어디 골을 넣으려고 난 형 뭐 뺏어 먹어야겠다 아 아이 진짜 어디 너 난 형 뭐 뺏어 먹으려구 너 원래 가운데 왔잖아 어 근데 가운데 형 쪽 가운데를 내가 먹고 있어 그냥 가운데 몹이 훨씬 좋은 اس 더 많이 주거든 아 아 진짜 아 han 그만먹어 에에에에에엥 아ELL 진짜 오 내 끈 줄 끈 아까 붙어있구만 위로 올라갔구만 나이뚜 22점 오케이 나이뚜 너와 형 몇레벨이야? 나 8레벨 난 9레벨인데 그따위 어떻게든 빠르냐 나보다 내가 형보다 느릴리가 무슨은? 왜 안잡고? 나 레지스틸 잡고 있는데 1대1 맞다이로 레지스틸 가볍게 이겨버리고 10레벨 찍고 나도 9레벨 됐고 어쩔? 분하고 아무렇쩔? 오케이 한낱 깼고 나이뚜 하지만 점수로 따지면 내가 훨씬 많지 아이씨 왜냐면 나는 방금 35점을 넣었기 때문이다 아아 진짜 서로 성장하고 마지막에 레쿠자 싸움에서 만나겠구만 아아 11레벨 으아이씨 에이씨 에이 으아이씨 에이 아아이 이제 슬슬 레오 김태욕에 싸움을 걸어야겠군 안돼 나.. 아니 레쿠자 만나면 하지매 여기 있군 아이 진짜 레쿠자 만나면 하지매 아니 만나면 싸워야지 1대1인데 너 왜 이 밥은 안먹고? 먹으려고 근데 지금 빡겜해야되서 레오 김태우랑 싸웠는데 당연히 빡겜해야지 오 내려왔구만 아 진짜 왜 위치를 또 잡아 야 딸하고 만나자고 지금 하지말고 이놈아 아니 그냥 스타트들 좀 해도 안 움직일거야 어 그래 내가 이겠지 그럼 아이씨 너도 탈출 버튼 너도 탈출 버튼 있군 아 진짜 나도 탈출 버튼이 있다고 아 진짜 나도 탈출 버튼이 있다고 그냥 각자 말고 따로 만나자고 이놈아 난 밑에 있는데 형이 밑에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너가 먼저 밑으로 공궜잖아 봐봐 그럼 내가 위로 갈게 난 레지 에레키를 잡으러 가겠군 레지? 어 레지 아이스? 레지 에레키 그건 있군 위에 있는 녀석이지 또 위로 갈려고? 나는 보스모음만 잡겠다 자 그럼 난 어디 난 어디 어디로 움직일까 이놈아 아 안아서 성장해라 아 진짜 저이 저이 망갈놈이 널로와 널로와 이 레거 김태워를 죽여주지 아우 진짜 저이 유나이트 기술을 쓰겠다 아 진짜 쓰지마 형도 썼잖아 아 그러네 미안 방송 켜고 있어? 어 어딨어? 영상 그니까 너 영상 찍고 있잖아 말해봐 방송 켜는 거 아니지 오 레코자 안으래도 등장했다 야 야 레코자 잡을 때 만나자고 아니 왜 일대일로 싸우자는데 갑자기 그래 레코자 응 어쩔 너가 먼저 잠깐 찍지 않니? 아 아 아 날 가만히 놔두질 않아 레코 야 뭐 안 올거니? 올건데 여기도 한번 붙으면 되잖아 아 죽었지 안 죽었지 왜 레코 왜 안 보여? 레코자 나 혼자 하고 있는지 어 안 보이는데 응 응 야 이 짠 잡았고 결판이 됐어 이야 안돼 레코 김태호 죽여버리겠다 이겼다 이겼다 어디 나한테 와봐 이겼다 아 됐다 내가 이렇게 그만 레코 김태호 죽여주지 흐흑흑흑 나치 볼 랄빌리다 혜호야 너 양말들 잠깐 끌어냈잖아 해봐서 요렇게 요렇게 바꿀께요? 네 네 혜호야 이게 뭐냐 혜호야 너 먹다 말 거야 뭐야 떨어진 거 혜호야 오케이 그래도 내가 이겼다 그래도 마지막에 되게 형을 죽였다 그래도 내가 이겼다